하나, 둘, 셋, 큐! 하나, 둘, 셋, 큐! 협치가 도대체 무엇이고 서울시와 성국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 정책이란 게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좀 공유한 뒤에 이후의 어떤 진로를 좀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민간직담회의 첫 자리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치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민과관이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시민사회 단체 또는 어떤 개별시민사회 분야 이렇게 좀 각각 따로따로 협력들을 추진해왔던 바들은 행정관의 칸막이, 민간관의 칸막이들을 조금은 걷어내고 전체적인 기반을 만들고 제도화가 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협치의 어떤 수준들을 한 단계도 높여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발판이 되는 사업으로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과 지역사회 혁신 계획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혁신 계획은 민과관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민협력 플랫폼은 민과관이 협력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러 지역사회의 더버넌스 즉 민과관의 협력의 욕구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민민, 민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협치라는 개념의 활동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시민들과 함께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면서 이거를 행정이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위원회도 꾸렸는데요. 저희가 4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캠페인으로만 지금 현재 끝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환경과를 넘어서 다른 과와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녹색환경 실천단이라고 하는 각 동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넘어서 마을 계획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고요. 2011년부터 성국에서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그런 주제도 원탁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한 200인 또는 많게는 500인까지 원탁회의를 했었고요. 구청에서 뭔가 그런 대규모 원탁회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뭔가 사업 정책사업 제안은 열심히 봤는데 그게 그걸 나중에 수렴해서 어떻게 정책에 연결하는지 또는 주민들에게 다시 피드백해주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사업을 좀 만들어냈지 또는 이런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검증이 좀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민, 관, 학, 거버넌스 같이 모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을 기획한 거를 토대로 같이 실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포가 너무나 변화가 빨리 오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새로운 거를 계속 발굴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앞으로 진보적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마을계획단 이런 거 하나 딱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마을계획단 하는가 왜 마을민주주의인가 마을민주주의를 건너서 왜 마을계획단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자체 하나가 차근차근히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이렇게 협치, 성공, 왜 협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씩 깨우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치 사업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협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첫동과 같은 기존 사업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치적인 기반들을 만들어서 함께 해봅시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지문 업무보다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 협치와 관련해서 시민협력 플랫폼이나 지역사회협신계획 같은 사업들은 민과 관이 함께 협치 체계를 구축했을 경우 연간 3억씩 총 3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민간들끼리 한번 역량을 강화, 도모하는 사업들을 해보자 이러면 연간 1억씩 3년을 지원해야 됩니다. 시민협력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성북도 전체에요? 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전문기획자이면서 주민이거든요. 활동가이기도 하면서 그런 사회적 경제, 주민, 마을기획단 이렇게 영역을 부분하지 말고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활동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같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풀고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갔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트워크 얘기 많이 하고 동비동문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오래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 이런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 맨날 하고 싶어 해오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높은 심이 잠깐 듭니다. 이렇게 집단회 하기 전에 각 단체들을 좀 불러서 각 단체 대표 승리하는 분들을 좀 초청해서 준비몸을 정신을 갖고 나서 이런 모임을 다시 가지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또 집단을 열고 무황장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찻동이나 바로 고민하는 문제들인데요. 저는 지금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다 보니까 겹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알력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민단체들이 자문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협치라고 하는데 이 의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아예 이해가 없거나 반감이 조금 더 있는 부서들도 있고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크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저희는 어쨌든 제도화까지도 훌륭하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만약 지금 준비가 안 되어야 딸 수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제대로 잘 발박하면 신뢰와 정말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식은 지원 사업과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천명하게 프로란한 자리며 협치는 실패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또 현실 안에서는 한계는 있고 탁상행정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 발짝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노안해서 더 잘해나갈 것인가를 더 연구하시고 이렇게 나가야죠. 매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면 이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저는 마을 민주주의로 관여할 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6일에 협시성북 민관설명회가 여였었거든요. 그때 참석하신 많은 주민분들이 섭취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모르고 있고 이해가 없고 공감대가 전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협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오늘 집단회를 열게 됐습니다. 2차 전체 집단회를 열면서 다시 한 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하는 자리와 함께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과 함께는 정말 협치 정책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협치 혹 거버넌스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참여해서 이뤄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10월 초에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정책 참여를 넘어서 정책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기획한 정책을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도대체 협치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공론장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바로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의 정보를 먼저 알게 된 주민들 중심으로 또는 그런 분야들 중심으로 관과 협력 사업을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공론장을 펼치게 된 거고요.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동안 거버넌스가 가졌던 한계와 과제 또는 성과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논의하는 과정이 되게 무거웠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쉽게 안 나오는 그리고 좀 서로 눈치를 보는 그리고 뭔가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 또는 부담스러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정말 이제부터 송북에서 본격적으로 협치에 대한 공론장이 펼쳐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민간의 힘이 결집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결집된 힘이 보였을 때 공공도 좀 민을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런 집단회를 했다는 것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